아저씨 세리야 너 머리띠 좀 제대로 좀 쓰면 안 돼? 왜? 너무 깔끔해 이렇게? 봐봐 봐봐 세리야 쪄? 쪄엉차게 쪄엉차게? 어 그냥 뛰는 거 아니고? 이거야 이거 뛰어 어머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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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데? 나 또 이래? 잘할 수 있지 종이 못 먹으면 안 돼 음식을 엄마 오늘 저녁밥으로 엄마 오늘 저녁밥으로 우리 혜리한테 물어봤거든? 나한테는 나한테는 말 없어? 응 말해줘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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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국의 말이야 천국 드셔보셨어요? 스팸 뭐예요?? 놀라셨나봐요 오늘 저녁 이거 뭐 Mansion 먹어봤어? 먹어봤어 먹어봤어 맛있어 옛날 텔리 텔리 모양새 옛날에 먹었던 나 진짜 그때 애들이 땜에 두 개 사서 한 개씩 먹어야겠다 맛있어? 응 응 어이 없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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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엄마인 줄 알았지? 너무 웃겨 엄마인 줄 알고 알지? 저 아줌마한테 붙어있어 너 머리가 왜 위로는 거야? 그래? 어 어 그런데 치토스 밖에 없는데 왜 치토스인 줄 알아 이름이? 과자 이름 치토스 있잖아 치토스? 치토스가 왜 치토스인 줄 알아? 알아 뭐? 치토스는 네모나는 때 있으니까 치토스이네 아니야 아니야 뭐야? 원래 치타가 있는데 어떤 치타가 말을 할 수 있는 치타가 있었어 응 맨날 과자가 먹고 싶은 거야 응 그런데 그 주인이 계속 과자를 못 먹게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언젠간 꼭 먹고 말 거야 치토스 이러면서 꼭 이름이 다 전설로 남아가지고 치토스야 어 전설이야 진짜? 전설 어 진짜로 진짜? 응 진짜? 그런 치타가 있었어 진짜? 전설이야? 꼭 먹고 말 거야 이러면서 어 진짜? 어 깜짝이야 네 혼자 할 수 할 수 있고 엄마는 혼자 할 수 있고 디리도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어 맞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나 친구들 천안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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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누르면 안 되고 1번 장하면 1번이오 이거 잠깐만 2번 눌러 2번 아니 아니 기다려 기다려 2번 끝났어 이거 이렇게 앞에 있어 오오 오 바리다네 나 운전 때가 딱 양책이라고 생각해 네 오 바리다네 됐어? 아 여기 원래 얼굴 나오는건데 너 머리띠만 나왔어 집에 방치여가지고 여기 숫자 뭐라는게 없어 또 눈물이 나 아우 나 간다 나 간다 이거 하고싶은게 뭔데 어? 하고싶은게 뭐냐고 키린 응? 키린 안 들려 뭐라고? 키린 기린? 키린 키린? 키린이 뭐야? 아니 가방에 다른거 아 키린? 키린 산다만 산다만 나 카레 어? 나 카레 아까 오라실에서 뭘 뽑고싶었는데 테리가 천 원 오백원씩 두번 했는데 아무것도 뽑지 못해서 속상한가 봐 감사합니다.